자 뭐야 1분이야 쟤? 개미야? 야 개미야 개미 너 너무 이래 내가 정치잖아 딸이야 이제 딸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내가 하자 들어가는 이름이 너무 예쁜 거야 하! 하! 하하 하하 그래서 하음 이런 거 있잖아요 정하음 하은이 하유니 하유리 하으리 하유리 너무 예쁜 거야 하자가 인트로에서 막 쳐봤어 했더니 한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 그래서 하자가 꼭 안 들어가도 이름이 예쁜 이름을 주면은 막 정수리 정하이름 하지 말고 진짜 예쁜 이름을 좀 적는 거 같아 강인하게 키우기 위해서 정남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문문 수리 수리 딸 이름을 정문문으로 지자고요? 소소소 이런 거 좀 제발 수리부터 수리 어? 정수리잖아 그게 하지마 자꾸 이름이 장난쳐 아름다운 밑자를 뒤에 쓰고 나의 4자를 앞에 서서 매미 정매미 아 진짜 정림이 떨어진다 안녕하세요 하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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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하춘 씨 너무 좋잖아요 수리로 말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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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로 말하자 하춘 정하춘 씨 오세요 늑 오 그리스 날 바래라 정글 정글 오 좋다 정글 좋다 내가 하면 안되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김병만이 좋아하는 이름이 있어 정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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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바꾼다 양심 있어가지고 저거 바꿔 소득 없는 장면의